정체진님이 쓰신 글이고요. 기업 하나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시행착오를 거쳐 싸우면서 능력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능력 범위 넘어서 신용미술 쓰지 말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취기 쉽고 좋은 공을 노려야 한다. 투자하다 보면 다양한 기회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때 애매모호한 대상은 배틀을 휘두르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기업의 방향성이 불확실하고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데도 단순히 몇 가지 지표상으로 싸 보인다고 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잘 알고 한눈에도 싸 보이고 사업의 질도 좋은 기업들에서 큰 수익이 나왔다. 이 좋은 애매모호한 공이 왔을 때 휘두르면 허스윙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우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잖아요. 현금을 내가 보유하고 싶은 만큼 보유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매수했으면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제가 보유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보수적인 기준으로 투자해야 한다. 밸류에이션은 기업이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목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도 아니다. 기업의 가치가 매수하기 얼마나 안전한지, 틀렸을 때 손실을 볼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다. 따라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중립적인 시나리오,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의 가치를 각각 구한 다음,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주관적인 확률을 보유해 가치를 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네 번째,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기간에 기업 가치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어야 한다. 투자 아이디어가 확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3년 정도를 생각했을 때 확실히 실적과 가치를 증가시킬 만한 요인이 있는 기업을 찾아 매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들,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많죠? 한 2년 정도만 더 기다려 보시면 확실히 저는 실적과 가치는 증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셀트리오는 역발상 투자는 투자하기 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의미이지 투자한 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기업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섯 번째, 투자하는 기업을 제대로 알기 위해 집요해져야 한다.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는 인내심이고, 그 인내심은 기업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확신은 집요한 분석에서 나온다. 집요한 분석이야말로 성공 투자를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들, 우리 셀트리온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집요하고 다른 애널리스트들보다 훨씬 더 정보도 빨리 알고 EMA 사이트 막 두져가면서 CHNP 오전도 올라가는지 그런 거 막 찾고 또 브라질,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 나는 거 더 먼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인내심이 지금 좀 부족해요. 확실히 3년 안에, 3년 동안 회사의 가치는 증가시킬 만한 요인이 확실하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램시마이스시, 유플라이마 유럽에서 런칭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인플렉트라, 트럭시마 20% 초중반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유럽에서 램시마이스시, 유플라이마 매출 중대가 나오고 렉키로나가 크게 수출이 되면 저는 확실하게 회사의 가치는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